도시 방송 진짜 오랜만이다. 아... 아... 안녕. 이승윤 씨네요. 이승윤 씨네요. 이승윤 씨를 보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내려왔어. 저 눈 좀 내려주세요. 시즌이 바빠요. 톡킹 해 주세요, 콩킹.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안 해 줘, 안 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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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하고 있어요. 이곳은 나에게 고양이. 야, 근데 우리 팀도 진짜 한 번만 해 줬잖아. 아, 진짜 안 해 줬어. 왜냐면은 바쁜 일이 많대요. 아, 그러고 있어. 도시 방송 어떻게 한지 까먹었다. 전참 씨 식구들 보고 싶다. 아, 진짜 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해외 촬영 며칠 갔다 오면 괜히 그 며칠이 굉장히 길어 보여요.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오빠. 응? 그 큰 종이 가방 안에요. 하얀색 종이 가방이 있거든요. 아, 뭘 준비해야 된다고? 뭔데, 이게? 선물이야. 아, 이거 백화점에서 산 거. 아, 백화점에서 산 거. 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어, 이런 것도 괜찮은데? 옷에 강아지랑 남자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약간 오빠랑 강복이가 생각이 나서 골랐어요. 이거 선물이야. 네가? 네. 왜? 어, 너무 고생도 많으셨고 오빠 덕분에 광고도 찍어서 아이고. 선물 받아가야지 좀. 샀어요. 선물 드리고 싶어서. 저는 마음에 드세요. 예. 아이 물론지 아이 물론지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내가 녹화는 입고 짠 나타날게